후보들이 발언했죠. 아사리판. 그리고 후보들을 월망절망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.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들이 미래를 책임지는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 스타로 부각을 시키는 게 아니라 월망절망한 도토리들로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.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. 다음 4년 뒤에 또 못 찾습니다. 또 대통령 후보 보수는 또 당당한 새로운 뉴스타를 또 발굴을 또 못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쭉 가라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정말 참 우리 보수에다가 언제 정신 차리나 언제 이 인형과 철학을 가진 새로운 스타를 찾아내느냐. 정말 한심하다.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나이에 정치할 수도 없고 정말 참 보면 아니 아직 젊으신데 가능합니다. 아닙니다. 저는 지금 모든 데서 은퇴를 생각하는 중입니다.